우리 아저씨 모르면 반짝이죠. 안녕. 또 왔어. 아저씨 모르면 반짝이죠. 안녕. 또 왔어. 맨날 본인 거는 안 사고 애들 줄 것만 매일 사러 오세요. 그냥 굴러주세요. 너무 맛있는 거 잊으라고 그러세요. 우리 애들 몸보신 좀 시키려고. 잠깐만요. 애들 먹으라고 여기 사장님이 좀 챙겨주세요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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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손이에요. 이왕이면 우리 애들 먹는 거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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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. 여기 야합니다.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닥치면서 좀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. 그럴 때 나한테 세상 밖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제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이 사람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양을 안 했더라면 안락사의 영순이죠. 우리 마리에요. 마리가 구조됐다는 소리를 지금부터 8개월 전에 제가 들었죠. 계속 안고 밀어내주고 그래야만 소변도 볼 수 있고 대변도 볼 수 있고. 이게 우리 마리가 타던 휠체어입니다.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제작이 안 돼가지고 미국에서 주문해서 그냥 이 세상 마음대로 다녀보고 싶어요. 그 마음이 있을까 싶어서. 마리가 베리에릭이 오일진 사진입니다. 이게 마지막 사진도요. 저는 거의 꿈에도 생각 안 되죠. 이제 이렇게 해맑던 애가 갑자기 떠나버리는 그게 이제 주체가 안 되는 거죠. 더 앞으로 더 많은 걸 내가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. 이 주체는 이제 너하고 비슷하게 고통받고 있는 친구 혹시 바깥 세상으로 못 가고 있는 친구 있으면 그 친구한테 아빠가 이거 전해줄게. 굉장히 애가 나가면 그냥 좋아하는 모습. 저는 그걸 봐왔기 때문에 정말 견주님이 그 쳐다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군요. 이 휠체어가 꼭 전해졌으면 좋겠어요.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. 애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만 한 달을 이렇게 뛰어노는 거 이 이상 더 좋을 수가 없죠. 지금 여기저기에는 난이다른데 한 번 더 힘든 수 있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